2세대 포켓몬의 출연 업데이트 소식 2월 18일에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포켓몬! 5리터로 시작합니다. LV 블랙퀴이 있네요. 맞아요. 강철톤도 있습니다. 폴리곤 2까지 이렇게 많은 포켓몬이 확장됩니다. 80마리가 넘는 포켓몬! 더욱 넓어진 포켓몬의 세계! 추가된 포켓몬! 새로운 증악! 새로운 게임 비능풀! 나무 열매! 아바타와 확장된 의상까지! 포켓몬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지금 확인해봐야겠죠? 2월 18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포켓몬들이 나오는데요. 저 엔젤도 이 업데이트에 맞춰서 한번 재밌는 캐릭터들, 포켓몬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험을 떠납시다! 포켓몬 고우! 포켓몬 고우! 포켓몬 고우! 포켓몬 고우! 감사합니다.